자 마흔한번째 포인트 컴퓨터 응용 디자인 첫번째 시간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일반 과정을 배우면서 일러스터와 오토캐드,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이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이들 프로그램의 활용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컴퓨터 그래픽은 2차원 그래픽과 3차원 그래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평면 디자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러스터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 팩터 방식인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그래프나 도형, 문자, 글자 등의 도로형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수정, 보안이 자유로우며 축소, 변형, 확대를 하더라도 이미지 왜곡 등의 현상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이미지의 위치 및 크기를 변경해도 그래픽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이 팩터 그래픽은 고정된 픽셀 수에 정의되지 않으며, 모니터 및 출력 장치에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선과 곡선으로 구성된 수학적인 오브젝트에 의해서 정의된 이미지를 말하고, 문자 및 선을 그릴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게 되므로, 심벌 마크의 작업이나 캐릭터, 문자 디자인, 패턴 등의 다양한 작업에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코렐 드로우 등이 있습니다.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물론 국내에서도 포토샵 하면 국민 툴이라고 할 정도로 포토샵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 사진 이미지를 수정, 보완하거나 변형, 합성 등으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원하는 색상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은 웹 디자인 분야나 광고 디자인, 편집 디자인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토샵을 작업할 때는 해상도를 작업 목적에 맞게 설정해야 하는데요. 주로 웹용으로 사용되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72dpi로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신문이나 시안용으로 제작할 경우, 저해상도 작업을 할 때 150에서 200dpi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작업해야 하는 잡지나 고급 출판물의 경우에는 300에서 350dpi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토캐드는 컴퓨터를 이용한 응용 설계 디자인을 말합니다. 오토캐드는 활용 분야가 매우 넓어서 모든 종류의 설계 도면, 건축이나 전자, 토목, 기계, 자동차, 항공 등의 도면과 지용도 및 제품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설계, 영화, 광고, 방송 등의 거의 모든 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바로 오토캐드가 되겠습니다. 3차원 형상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그래픽에서 모델링이란 실제와 같은 공간과 이체물 등을 제작하는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2차원적인 평면에 높이와 축을 생성하여 3차원 물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모델링 제작 과정으로는 모델링, 투영, 읍면 소거, 쉐이딩, 맵핑, 렌더링 순으로 모델링이 제작되게 됩니다. 모델링의 종류에는 와이어 프레임 모델, 서페이스 모델, 솔리드 모델, 파라메트릭 모델, 프렉털 모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와이어 프레임 모델은 모델링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선으로만 입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초기의 모델링으로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물체가 가지는 부피감이나 무게감 또한 실제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서페이스 모델은 표면 처리 방식의 모델링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와이어 프레임 모델 위에 표면만을 입히는 방식으로 마치 계란의 껍질과 같은 속은 비어있고 겉면만 생성하는 것으로 표면은 다각형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서페이스 모델링은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에 비해서 실제적인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솔리드 모델은 가장 고급스러운 모델링으로 물체의 내부까지 채워져 있는 모델링을 말합니다. 이 덩어리감을 입체를 생성하여 물체의 성격과 부피 등 물체의 물리적인 성질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솔리드 모델링은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모델은 몇 개의 독립적인 맥의 변수를 이용한 공식에 의해서 정의되는 직선과 곡선, 표면 등의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컴퓨터 보조 설계 시스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점과 점 사이의 성분이 곡선으로 되어 있고 가장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랙털 모델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양에서 출발해서 복잡한 형상을 구축하는 방식의 모델을 말합니다. 주로 자연물이나 지형, 해안, 산, 혹성 등의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표현해낼 수 있는 모델링입니다. 파티클 모델링은 연기나 수정기 등의 표현이 가능한 모델링을 말합니다. 기포 등의 미세한 부분을 작은 입자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모델링 방법이 되겠습니다.